자 오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저희가 주말 경제 콘서트 하느라고 주목 못했습니다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국가장벽 관련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는데 비상사태 선포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비상사태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진짜 우리나라 국가 비상상태라는 건 전쟁이 난다든지 구태타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비상사태라는 게 사실 자연재해가 나도 비상사태를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보면 9.11 테러 때 비상사태가 부시 대통령 때 됐고 2009년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장벽 문제로 선포할 만한 일이냐. 이거 가지고 국회의회에서도 굉장히 공화당 내에서도 얘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민자 불법 이민이 정말 문제라면 비상사태 할 만하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불법 이민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전용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법령을 이건 사실 대통령의 권능이거든.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딱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최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사실 절반 플러스 한 표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당제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 편을 딱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에서 불법 이민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상하원이 하원은 여서야 되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걸 의회가 막을 수 있을 건지 또 대법원의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게 위헌으로 될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 전문가들도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송들이 줄소송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1월 국내 상장 주식을 3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증시각도기 시간에서 우리 상장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결국 그 통계가 나왔고 3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월 말 기준이니까 사실 1월 첫째 주는 좀 팔았거든요. 1월 말 기준이고 2월 첫째 주까지 계속 샀으니까 사실 절대 금액은 4조를 좀 넘는 금액까지 확대가 되는데 과연 이 매수의 성격을 가지고도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선진국 자금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흐르면서 그냥 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에만 유독 산 건지에 대해서 본 시각이 좀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시각은 반도체를 많이 샀다. 반도체를 많이 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가 그냥 추락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반도체의 가격도 다시 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외국인의 선침해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한 열흘 정도 남았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북한에게 뭔가 경제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미군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김창선 집사가 현지 답사를 했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간다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집사가 거기 가서 왜 그걸 둘러봐요? 집사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개념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로는 갈 게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를 가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 경제 제조가 풀린다는 신호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왜 가겠어요? 그러면 우리 북한 영토 내에도 이런 류의 공장을 좀 지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제는 27일, 28일 양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판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뭔가 경제적인 개방으로 나간다는 어떤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러니까 더 가고 싶네. 베트남이요? 우리 그때 가자고 했더니 니네들이 뭐 하러 가냐. 그래서 상처받았잖아요. 가서 이거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판도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한번 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장 기업들의 배당금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할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대략 다 합치면 전체 상장 기업사 배당금을 합치면 30조 원 넘어설 것이다. 이전 연도에는 25조 원, 26조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 역시 국민연금이 큰 힘을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사상 최대치. 이런 기사. 그러면 머리에 와, 엄청나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이익이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익이 사상 최대라는 건 배당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군요.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당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애드업 되는 거죠. 그런데 헤드라인만 보면 사상 최대라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낸 상장 기업은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배당이 다른 나라 선진국은 물론이고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적다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뉴스도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이걸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수급 지수가 73.2 이게 2013년에 71.8이었는데 그만큼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했다. 그만큼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대구 강연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전일제로도 모객을 했고 그리고 오전에는 주식, 오후에는 부동산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부동산보다 주식에 대한 열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하더라. 왜냐하면 매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될 랜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상호 부장은 조만간 다시 매기가 일 거라고 본 거고 같이 강연을 했던 최상욱 위원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봤는데 강연을 안 들으신 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다음엔 들으세요. 방송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콜라와 설탕, 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사이에 최대 10% 한 밖으로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30개, 30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한 26개 가격 중에 18개 가격이 1년 새에 올랐고 6개는 내렸고 2개는 같았는데 특히 콜라 같은 경우에 설탕값 인상 등과 더불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품목인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들, 특히 서민들이 좀 부담이 커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얘기를 하면요. 체감 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로 하면 이렇게들 얘기해요. 특히 우리 주부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애들 성적하고 남편 월급 빼고는 다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내린 거는 기억을 못해. 오른 것만 기억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기억이 나고.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식료품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왜? 전셋 가격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요? 기름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전셋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큰 굿질들이 지금 빠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는 어떤 장바구니 물가는 꽤 올랐는데 이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김 프로님이 보증금 반환 보증 이거 꼭 세입자분들 가입하라고 했더니 그 말에 힘입어서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 군데서예요. 주택도 도시보증이라고 허그라고 하죠. 서울 보증 SG라고 여기 두 군데서 하는데 보증료가 아파트 기준으로 도시보증은 0.128 서울 보증은 0.192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정도 보증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허그에서 하는 거 4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보증을 받으면 사업 보증금, 사업 보증금짜리를 보증을 받은 1년에 52만 원을 대충 내시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5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월, 월로 따지면. 그런데 나중에 정말 무슨 사단이 나면 이 4억이라는 돈이 거의 전재산이거나 거의 대출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이 보증을 받으라. 그리고 이게 사실 민간회사가 아니라 사실 정부 투자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증수수료면 저 같으면 보증보험을 들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합니다.